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고2 내신 대비 압축 벼락치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좌는 고2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바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좀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 고2 강좌로는 완자 개념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완자 개념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완자에서는 완자책,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상세한 개념 설명과 그리고 완자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다 풀어나가면서 물론 가로놓기하고 OX 정도만 빼놓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풀이에 훈련을 하는 그런 강좌가 바로 그 완자라는 개념완성 강좌인데 거기는 사실 개념완성이라기보다는 개념도 완성하고 문제풀이도 하는 강좌야. 근데 그걸 조금 더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직전에 다시 한번 좀 압축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싶잖아. 그렇죠? 또는 뭐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짧게라도 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강좌가 바로 이 압축벼락치기입니다. 책도 나왔네요. 지금 올해 새롭게 개정이 되어 있는 압축벼락치기. 개정이 아니고요. 올해 새로 나온 컬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직전에 풀어보기에 좋은 그런 개념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의 수도, 완자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거의 600문항가량의 문제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일부 기출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 수능기출문제들. 왜냐하면 수능기출문제들도 고2 때 잘 나오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서수령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바로 그 중간기말 직전에 쭉 직전 대비하듯이 막 풀어볼 수 있는 해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책이 바로 이 압축벼락치기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내신 만점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강의 교재. 바로 이 교재입니다. 압축벼락치기라는 책이고 제목 자체도 압축벼락치기야. 여기에 이렇게 표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2 내신을 위한 건데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고1 때 물리학원을 내신 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희박하게 고3 때 물리학원을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고3 때 하게 되면 수능문제 위주로 아마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압축벼락치기는 필수 개념을 정리합니다. 알겠죠? 개념들을 빠르게 정리해. 완전 하나도 모르는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1부터 A부터 Z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직전 대비 압축벼락치기랑은 조금 의미가 맞지 않아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끝부분에는 개념 확인 OX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풀어주지 않고 그리고 교무실 훔쳐보기. 이게 실전대비 문항인데요. 이름이 교무실 훔쳐보기야. 우리 연구원들끼리 많이 저와 함께 이 이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벽에 붙어가지고 훔쳐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출입금지라는 것도 있어. 책 찾아보다 보면. 여튼 뭐 조금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제목들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교무실 훔쳐보기라고. 실전 문제예요. 알겠죠? 내신 대비 문제들이. 그렇게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서술형 문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꼭 봐라라는 것은 필수 개념. 아는 개념도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정리해보세요. 알겠죠? 개념만 딱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보면 뭐 10강이 뭐야? 한 6, 7강도 안 될 거야. 6, 7강이 뭐야? 3, 4강? 뭐 이 정도면 개념완성 전체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뉴턴욕학은 약간 좀 길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개념을 뭐 2시간, 3시간 정도로 압축을 하고요. 때론 1시간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중간고사 전체의 범위이기 때문에 짧게 필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교무실 훔쳐보기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압축 벼락치기 하는데 뭐 문제풀이가 무슨 10강이야? 이러면 또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꼭 봐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만 책에 따로 벼락 표시를 해놨습니다. 번개 표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벼락문항 번개 떨어지는 벼락문항 그 주요 문항들, 거기 표시되는 문제들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전체로 보니까 한 164문항 가량 되더라고요. 중간 대비, 기말 대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적겠죠. 그렇죠? 문항수는 한 번 중간고사를 위해서 한 40문항 정도 푸는 기말고사를 위해서 40문항 정도 풀이를 하는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최소화시켜서 한 40문제 푸는 거는 좀 봐줘라. 시험 보기 직전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직접 풀고 해설 보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문항들만 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표시해놨어. 거기에 벼락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 교문실험 처보기 문제에 맨 뒤쪽으로 하게 되면 1등급 정복이라고 해서 토르 망치 그림이 보여져 있는 거 있어. 망치 그림. 망치와 벼락이 같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고난이도 문항으로 반드시 풀이를 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벼락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 1등급 정복은 당연히 풀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소단원마다 맨 뒤쪽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등급 정복문장 87문항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개념들을 빠르게 강의를 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풀어주는 문제들도 최소화시켜서 꼭 봐야 돼. 알겠지? 문제 푸는 걸 안 보고 문제를 한 번도 본 적 없이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문제를 혼자서 풀어나가면 5개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풀어주는 걸 최소화시켜서 보고 그 다음에 각자 문제를 풀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봐! 강의에서 진행되는 거 많이 진행 안 할 테니까 알겠죠? 꼭 보시고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강의 구성 내신 직전 대비를 위한 벼락치기 강의고요. 그리고 기본 핵심 개념들 정리하고 벼락문항 1등급 정복문제랑 풀이를 한다. 이외 문항은 해설지하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강좌는 25강인데 이걸 4등분하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한 7강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한 7강 이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짧게 짧게 진행이 되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진짜 제목처럼 벼락치기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모두 촬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식기별 학습 왔는데요. 이거는 한번 볼게요. 전체 1년 동안 너희들이 수능을 준비하려면 이제 좀 다른 방식이겠지만 내신을 준비할 때는 겨울방학 동안에 1학기 때 나가는 부분 뉴턴역학, 특수상대로는 연력학 이런 완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게 이미 공표가 되어 있는 학교들 우리는 무조건 수능 형태를 한다. 그럴 때는 개념완성 강의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만 대부분 그런 학교가 없어. 완자로 시작하시면 돼요. 완자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 개념완성, 무랄체 개념완성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수능 개념완성은 약간 수능 스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내신 개념완성인 완자 개념은 정말 충실하게 수능에서 필요한 원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는 강좌고요. 그리고 3월달이 되면 이제 너희들이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 일반적으로 학기가 시작이 되고 중간고사 대비를 3월 말부터 또는 4월 초중순 이때부터 이제 진행할 텐데 빨리 하는 애들은 내신 대비기 직전 대비를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월 정도에 중간고사 내신 범위를 압축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방학 동안에 안 봤던 애들은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완자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방학 동안에 공부했어? 그럴 때는 압축 강의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해. 알겠죠? 개념 학습을 쭉 하시고 4월이 되면 이제 직전이 되겠지. 그때 압축벼락치기 강의 중에 문제풀이도 같이 수강을 하면서. 알겠죠? 또는 완자를 이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때 개념을 이때 같이 압축벼락치기로 개념도 공부하면서 강의 수강을 하고 기출 300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출 300이라는 책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심화 기출 문제들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심화 기출 문제인데 320문항 가량 돼. 약 320문항 문제. 약 이러도 되는데 학교에서 기출 문제들 어려운 것도 내겠다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 이 기출 300을 같이 병행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병행을 하기를 추천드려요. 물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과 중금 정도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일 경우에는 이제 기출 300은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1등급 안에 또는 2등급 안에 1, 2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수능 공부하듯이 과탐도 공부해야 돼요. 과탐 학습 시간은 좀 많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학과탐이 최근에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과생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최상위 학생들은 특란도 특강이라고 하는 킬러 스킬들을 알려주는 요건 1단원하고 그리고 2단원의 전기력과 자기력 전자기 파트 요 두 개만 킬러 주제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유형 분석 강좌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특란도 특강까지 수강을 하면 상당히 좋겠죠. 고2 때 한 번 해놓고 고3 때 한 번 더 하면 최고의 효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최상위 학생들은 특란도 특강까지 수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자 그리고 압축강의 압축벼락치기 그리고 기출 300 특란도 특강 여기까지 알겠지? 그리고 또 수능 개념 같은 경우는 물화일체 개념 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4월 달에 중간고사 대비를 할 것이고 기말고사가 또 이제 6월 말에서 7월 중순 뭐 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5월 달에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완자 개념들을 수강한다. 또는 완자 개념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압축 개념을 압축벼락치기로 개념 강의를 수강하면 돼.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임박한 6월 달부터 압축벼락치기 강의 문풀과 개념들을 수강하시면서 내신 직전 대비를 진행해 줘라. 그게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제 7월, 8월 동안에 2학기 개념을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1월, 2월 달에 전체 범위를 보는 친구들도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물리를 수능을 또 볼 것이다. 아, 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듣고 2학기 올라갈 때 이쪽은 되게 범위가 좁거든요. 그래서 2, 3단원 3단원까지 2, 3단원까지 물리학원은 2, 3단원에 대해서 개념 공부를 해. 개념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는 똑같죠. 2학기 때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2학기 중간고사 압축별학치기 듣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11월 달에 다시 또 개념 한번 또 듣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압축별학치기로 또 직전 대비하고 그때 이제 기출 300이랑 특강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데 상위 학생, 최상위 학생들의 특강 특강까지 일반적인 중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 300까지 공부를 해줘야 너희들이 적어도 2등급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학생 수가 되게 적은 학교들 있잖아. 그럼 거기 진짜 소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소수가 1, 2등급을 받기 때문에 진짜 막 한 전체 중에 물리학원을 막 50명 이내로 하게 되면요. 1등급 막 2, 3명 2등급 막 3, 4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얘들까지 공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튼 이 압축벼락치기는 여러분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전체를 못 따라오더라도 아, 내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만 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압축벼락치기를 딱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러 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